아.. 아.. 엔제고서 X같긴 하지 으으으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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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 아.. 그.. 에이.. 좋은거에 가는데 다 매 진 됐을 거 같은데 그니깐 이제 안나온다 비정타 마보 이런 애들 다 하원은 변신이 나와도 피.. 미정타는 왜 안땡기야 나와도 비정타 좋은거 같아? 오.. 팔탑중에서 못않아져 그래 나 지금 보관함에 넣어놨는데 이거 한번 봐볼까? 매진 됐잖아요 영태? 영태는 근데 언제든지 살 수 있잖아 아... 지금 660등이야? 몇 등이냐? 669등이야... 아직도 내 69등을 올려야 돼 터와갔다 여기거든? 어? 피 형태 다 팔려버렸네 그니까 뭐 헬기 부르자고 아니면 뭐 넘어가자고 이쪽으로야 내 쪽으로 내 쪽 비었어 어... 내가 99년 살구해 99점 살구해 이렇게 이게 3대 3이냐? 아... 3대 3이 아니고 그거야 PVE 아... PVE 난이도가 있나보네 어? 야 이거 아니... 에어락 안열리는데? 아... 시원하구나 아... 아... 그러고 보니까 방탄파가 안 꺼내놨네 다시 전체 렐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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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먹고 가라 휘저아 아프지 않지 야 지금 피자가 배달이 되냐 와 부럽다 음 선전 돌아볼까 아 너 그러니까 나도 피자 먹고 싶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엔 안하고 안할까 하지말까 빡사다 그렇게 평소를 내어도 되냐 나 공기가 없다 공기가 없어요 야 근접 공격으로 간다 아 울었다 저 죽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손기를 갈고 오지 않는 것이 빡 흫 손기가 없다 아 아 아 마려워 이게 참 아니 시원하게 가자 아 진짜 아 좀 치워줘 아니 아니 나 왜 이거 아 좀 치워 이리오 으 으 으 으 렐로딩 말보다는 행동이지 렐로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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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이키라는 원래 해결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야 근데 인질방에 그거 깔면 되잖아 퓨즈 퓨즈 있는데 인질방에 퓨즈 깔면 돼 그럼 다 해결돼 안팡 아니야? 아 그렇네? 왜 빨려? 와 이거 시발 너무 빡센데? 나 충수밖에 충돌이 있는데 야 폭박하고 해다 도지자 야 나 기다려 신호 줘 신호 줘 지금 던진다? 아 역시 무슨 암살이야 화력으로 다 신고 먹으면 되지 아 아 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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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금방